여기서 끝나면 맛의 고수가 아니죠. 고기 맛이죠. 고기 내장을 덜덜덜덜 나눠줍니다. 저도 항상 고수를 꿈꿨어요. 저는 이 고수는... 진짜 이거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지만... 고수의 향을 제가 사실 좀 잘 못 즐깁니다. 어렵죠. 지난 키르기스스탄 여행에서도 고수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고수 한번 맛을 보고 있어요. 허영만 선생님과는 달리... 고수는 못 먹어. 고수는 못 먹구나. 저는 하수입니다. 하수입니다. 하수인데 오늘부터 고수를 거듭나겠습니다. 과연! 과연! 괜찮은데? 저 진짜 이거 한국도 못 먹었거든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 드디어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고수 오늘부터 1일. 너랑 나랑 1일. 오늘부터 1일이니까. 파수 김대호 고수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연애의 고수로도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이거에다가 참새 같아. 쌀피가 익으면서 뭔가 바삭바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겉절기 때문에... 고기를 무한으로 먹어야 될 수밖에 없네. 저희 요리 연구가예요. 다 먹어버려. 사장님. 저희 고기 좀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이걸 보고 또 먹어! 하시겠지만 고기가 얇습니다. 여러분! 한입거리도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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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